집이 그쳤네, 날씨가 굉장히 급변하네 우리 삿보로 만끽하라고 눈도 왔다가 해도 떴다가 근데 벌써 너무 행복해져 좋죠 형 이거 시장인가 봐 어부들이 생선을 잡아서 바로 팔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해산물이 진짜 싱싱하고 100년이 넘었다고 해요 역사가 있네 뭔가 재래시장의 느낌이 확 나고 오래된 느낌이 나네, 천장만 봐도 이거 봐, 석화비 굴 좋아해? 좋아요 형, 나 조개를 너무 좋아해 굴 맛있지? 굴은 초고추장 찍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초고추장? 어, 굴 초고추장 찍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다 맛있지 한씩 먹자 오, 여기? 여기서? 생굴, 맛있겠다 고르면 바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어 형이 먹고 싶은 건 뭐예요? 나는 가리비가 맛있을 것 같아 소스가 소스 소스 소스와 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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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것도 먹어볼까요? 아, 이거 어, 이거 굴 먹을래? 굴 온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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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생존해 있으니까 굴 온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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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리 사시미 사시미 아니, 우리가 원래 먹던 굳이랑 좀 다르게 생겼어? 원래 먹던 굳이 이거예요 근데 형이 껍질 일체로 본 적이 없어서 원래 먹던 거야? 원래 먹던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하이 아, 굴은 원래 저렇게 생겼구나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아주 맛있지 아, 더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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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굴은 초장에 먹는다고 했지만 레몬을 살짝 해서 어, 살짝 해서 먹는 거 난 추천이에요 레몬만? 저는 레몬만 하는 거 추천이에요 오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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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지금까지 먹었던 굴이 형처럼 다른데? 왜 다른 거지? 달라! 일부러 이렇게 맛있게 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아요 어머! 맞아요! 굴이 이렇게 맛있다고? 다른 건 얼마나 맛있다는 거야? 여기 진짜 점심시간에 완전 붐비겠다 일찍 가지 않으면 조기 조경이 너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달 수가 있나? 달아! 설탕을 많이 넣으신 것처럼 달아 형! 간장 그릇이 없으면 여기에 찍어 먹는 거 느낌 있다 굴 껍질에 간장 찍어서 찍어 먹는 거 너무 맛있어, 진짜 난 조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국물을 되게 좋아하네 국물 맛있어 먹어봐 너무 맛있어 약간 짠 듯하면서 질이 있잖아요 하얀 국물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와! 맛있겠다 조개가 기분이 좋대요 조개 국물을 매일 먹으면 감기를 안 걸립니다 아, 진짜요? 백합이나 이런 국물은 진짜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돼 버터에 이렇게... 이건 진짜 국물부터 먹어보자 아직 김미 모락모락해 생각보다 맛있다 응 문이 그윗해졌어 금일만 먹었는데도 야, 이거 뭐야? 미쳤다 이야 와 아주 좋아 웬만한 아메리카노 절이 가라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데? 백 년이 됐으니까 다 맛있을 거 같아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녹아내려, 흔적. 스며들어, 정말. 원래 내 몸에 있었던 것처럼 스며들어. 저거 원물이 너무 싱싱하니까, 저거. 재료가 반 이상인데 저건 너무 신선하네. 관자가 진짜 베이커리로 치면 이렇게 패스츄리를 할 수가 없어. 진짜 얇게 쫙 갈라지는 이 결. 예술이에요. 이게 시작이야. 배부르신 것 같은데. 사랑. 진짜 그 사랑을 보답할게. 가자. 가자. 얼른 가자. 여기 줄 진짜 길다. 여기 줄 이렇게 서 있는데 뭔가 기운이 있지 않아? 줄이. 내가 준비하는 곳이야. 아, 여기야? 여기 메뉴들 보이지? 메뉴가 진짜 많아. 칼샌독. 칼샌독. 줄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이중이 나왔네. 맛집인가 봐. 맛집인가 봐. 줄을 꽤. 줄을 이렇게 서서 먹네. 내가 사실은 공부를 좀 해봤거든. 다른 거 보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두 개 시킬 테니까. 알았어 알았어. 먹어봐 바로. 빨리 먹고 싶다. 일단 설 수 있을 것 같아, 저거. 맛있으면 서야 돼요. 와, 저거 서야 된다고. 명단인가? 와, 뭐야 이거? 와, 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고르시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다양한 종류의 회를 맛보고 싶어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메뉴. 26번. 네. 아, 내가 골라서 할 수 있구나. 와, 너무 예뻐. 담음이 너무 예뻐. 새우에 아이템이 왜 이렇게 많이 붙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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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밥 싹 해가지고 그냥. 초밥처럼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와. 와. 어때요, 비주얼? 아니, 비주얼이. 너무 마음에 들지? 내가 일본이야. 라고 딱 얘기하는 것 같아. 너무 예쁘게 생겼다는데. 어서 오세요. 네. 저게가? 드셔보세요. 바로 우니를 가득 넣었으니까. 바로 드세요, 바로. 바로. 밥이랑 같이 먹어야겠지? 밥을 먹고. 그리고 우니를. 우니 있어, 고소하겠다. 와, 너무 맛있어. 다행이다, 형. 일본에서 먹는 성게알은 왜 이렇게 다를까? 그 향이 풍미가 너무 달라. 신선함이 중요하잖아요, 성게알은. 이게 뭐 조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오, 성게알. 고소하니까. 와, 정말 담아가고 싶은 그런 맛이다. 그대로 담아가서 내가 원할 때 이걸 열어보고 싶은. 자, 관자. 조깅. 와. 와, 개살. 저걸 또 끊어 먹어. 개살. 저걸 또 끊어 먹어. 어? 와, 미쳤다. 이거는 진짜 개살인 거잖아. 그렇지? 맛살이라는 건 아니지? 아니, 근데. 맛살. 진짜 개살이네. 개살을 먹으면서 이건 진짜 개살 맛인데. 아니, 저를 먹는 순간. 아니, 맛살이 너무 표현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렸어. 설마 저기다가 맛살을 먹겠어. 서운하네요. 아니, 맛살이. 서운해. 규혜은을 정말 잘했다. 맛살 칭찬한다고 그걸 놓고? 주습하지 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이게 오리지널인데. 그러니까 비교는 안 돼. 그러니까 비교는 안 돼. 오, 속상해. 너무 맛있어. 눈을 왜 감아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서 그래. 눈은 저한테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 거야. 개 맛살 같잖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요. 나는 가격대가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그럴만한 가격이네. 이 가격으로 이런 퀄리티. 그냥 감사해지네. 이런 양 먹기 힘들어. 가격이 좀 있긴 한데 그 정도의 가치가 충분히. 퀄리티로 보면 더 내야지. 맞아. 싱싱해 보여 엄청. 밥 맛있다. 저는 또 밥을 좋아하거든요. 이 밥알이 이렇게 나는 보이는 게 너무 좋거든요. 초밥 만들 때처럼. 약간 감을 했어. 밥 지을 때. 그래서 밥이 달고. 너무 맛있어. 근데 또 밥을 워낙 좋아하니까. 맞아요. 아니 나는 밥을 안 좋아하는데도 맛있어. 밥이랑 형이 원하는 그. 그 송순이랑 같이 떠가지고 약간 초밥 먹는 느낌? 초밥처럼. iron. με치겠다 진짜. 내 입에 가득해 넣는다. 바로 초밥이네. 아이고야 그래 이렇게 먹어야지. 이 김재 dissemin 밥이랑 같이 뭐해. 해당 hellGL Together. 그게 완성형이네. 이렇게 먹어야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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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어야지. 거세headed. 맛있잖아. 그거예요. 이런 느낌? 맛있겠다. 한입에 딱. 이거 같아. 펜 같아. 펜 같아. 펜 같아. 펜 같아. 펜 같아. 막 옆에 있는 게 나는 소리 하지? 색깔이 약간 안 비슷해요? 뭐든지 더 안 좋은 거에 비교하는구나. 아니, 진짜 하잖아요. 형 진짜 성분하다, 진짜. 형이 먹는 수준 알겠어. 비주얼이. 그만큼 맛있어 보인다는 얘기. 하여튼 그래. 근데 너무 맛있겠다. 아니, 음식이 뭐 딘 적 있나요? 의식만. 이야. 모니도 먹고. 이 모든 재료들이 너무 시선생각. 안 들려. 진짜. 저 대가리 쭉 빨아줘야죠. 그렇지. 어이구. 어이구야. 와. 그렇지. 생각보다 먹을 게 꽤 있는 거죠. 꽤 있어요, 생각보다. 네. 현재까지 내가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삿불에 오면 여길 꼭 오고 싶어. 저거 먹으러 꼭 갑니다. 최고. 일본 여행 시작이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 시작이야. 시작인데 벌써 3개는 없어. 진짜. 다 남겼어. 밥을 잘 남겼어. 밥이... 이해 만드신 것 같은데? 아니, 밥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밥을 많이 주셨어. 고생 Racingatoire 감사합니다.